오우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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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웨이! 진심하셔! 여기 왔어요! 여기 왔어! 얼리! 오헤헤! 오! 개고생했겠다! 반갑습니다! 조나단! 조나단입니다!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친구들! 바로 나! 조나단! 이번 시리즈 마지막 게스트는 조나단입니다. 저희는 해피투게더 촬영을 통해 처음 만났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콩고에서 한국으로 이사 온 조나단은 어느덧 고3이 됐어요. 한국 사람보다 한국어를 더 맛깔나게 하는 콩고왕자 전화단! 최근에 방송 출연도 많이 하고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 온낙교 생활을 보여주는 영상도 만들고 있죠. 조나단이에요! 반갑습니다! 얼리입니다! 너무 비곤해! 지금 촬영 시작해야 되는데, 얼리? 기징 끙건떡! 기징 끙건떡! 기징 끙건떡! 뭐라고? 이게... 너무... 전주 사람이에요? 저는 전라도 광주관 1시간 30분 가면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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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가면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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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가면 저 정말 뭐였지? 간팥빵 진짜 맛있었어 둘이 이제 화해하는 거 잘했어 진짜 잘했어 와 고생했어 평아가 찾아왔어요 가자 전주 투어 시작하자 오 진짜 많이 늘었다 이제는 뭐 생전을 넘어서 한국 역사도 좀 배우고 한국 전통 좀 배우고 스페이스는 인크레리블 너무 예쁘다 어진 박물관 어진? 어진 왕의 초상화 그게 어진이라고 오 되게 신기하다 제일 좋은 왕 어 제일 좋은 왕 왕 최종 내 왕 최고 최고 본 사람이 그린 거 아니시죠? 본 사람이 그린 거 아니고 남은 기록을 보면 오케이 세종대왕은 뭐 포가 이렇게 졌고 예를 들어서 올리 만약에 옛날 사람은 본 사람 없어 근데 이제 조씨 형이 굿머리 굿머리 오케이 앙브리 페이 좀 환해 보이고 오케이 오케이 나 한국에 이렇게 비밀만 너무 잘돼 잘 돼있어 잘 돼있어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오 되게 신기하다 이거 아직도 직접 볼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 되게 신기하다 몰랐어 이거 볼 수 있는 데가 여기 밖에 직접 볼 수 있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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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싱크래닛은 뭐야? 한국은 제선 시대나 고려세대는 옛날에 과거 시장이라는 곳이었어 그거를 통과해야 여기로 이제 와서 일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였어 엄청 여러 단계가 있는데 마지막 단계는 왕 앞에서 직접 왕이 주는 문제를 바로 받아쓰기를 하는 거야 에이? 진짜? 응 바로 앞에서 왕 앞에서 왕 앞에서? 얼마나 떨렸겠어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오늘 우리 울리 형이 한번 할 거야 오 좋다 그게 오늘의 미션이구나 그게 오늘의 미션이야 오 좋다 좋은 생각이다 오케이 가자 가자 잠깐만 이미 다 어디서 배운 거야? 어떻게 아는 거야? 우리 초등학교 때 다 했어 이거를 다 이렇게 풀어 여기다가 첫 번째 문제 갑니다 이름을 쓰세요 이름 어우 근데 왼리 왼손잡이에요? 오 왼손잡이 왼손잡이 제니어스 교실 괜찮은데? 나는 쉽게 해야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렵게 해야겠네 좀 잘하는데? 넌 부끄러웠어.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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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다음 문제는 다음을 쓰면 돼. 다음은 아니었잖아. 다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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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I feel like I can do a longer work. 더 올려. 조나단은 미남이다. 알았지? 조나단은 미남이다. 약간 영국 영어로. 아, 영국 발음식으로. 이거는 또 이해 좀 해야 되겠네. 안성공? 안성공. 실패, 실패. 잠깐만, 잠깐만. 괜찮아. 괜찮아. 나 생각보다 어렵네. 괜찮아. 조대인들이 문자하는 듯이. 괜찮아. 이거 이 시대에 맞게 샀네요. 요즘 다 이렇게 했대요. 괜찮아. 오늘 생존했잖아, 생존. 생존. 생존, 도전. 생존. 오케이. 오케이. 신기하게 조나단은 현나, 현나, 현나. 조나단이라고 했고 도전은 더 좋은 이유로 했어. 오케이. 나는 성공하지 않았다. 너는? 어, 오늘은 조금 성공. 조금 성공. 근데 진짜 이렇게 계속하면 금방 다 할 수 있어요. 롤리, 이건 제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제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안 할 수 있어요. 정말 잘 진행했을 때 우리가 좀 드실 수 있어요. 먹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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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배고파?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오, 마이. 굿네스! 사람 많지? 그러니까요. 밥 먹자! 밥 먹자! 겁나 많아요. 겁나게 많아요. 겁나게 많아요. 겁나게 많아요. 겁나게. 어, 이거 뭐야? 이거를 먹으러 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 고맙다! 오! 화나님, 화나님. 이거 뭐예요? 아, 너무 맛있겠어요. 안녕하세요. 빵구라로. 생긴 생긴. 감사합니다. 오, 센스, 센스. 한국은 어른이 먼저. 그거를 장이 위터라고 해요.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진짜 맛있다. 오, 진짜 맛있다. 이거 봐. 진짜 맛있어. 겁나... 맛있어. 겁나... 맛있어. 겁나 맛있어. 겁나 맛있어. 와... 정말... 스모키. 맛있어. 와우. 와우. 벌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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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만약에 말하기가 좀 그럴 때...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여러분이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거짓이. 거짓이. 거짓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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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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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쥬? 아직 고등학생이에요. 이 친구는. 맞으면 안 돼요. 고등학생이에요. 그렇게 보이잖아. 아니, 아마 키 때문에 그럴까. 키 때문에. 키. 갈릭 버터. 쥬게 돈까스. 돈까스. 안녕하세요. 와, 이거 봐. 안에 치즈 있는 거 봐. 오. 대박. 와, 대단하다라고 하고 싶을 때는 골라도 사투리로 있어? 오오메. 오오메? 오오메? 오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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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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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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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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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명처럼 먹는 세 명이예요 먹는은 드시고 싶으신 걸로 가져가시면 되는데 펩시 스프라이트 안밧사 있거든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안밧사요? 안밧사를 안밧어요 안밧사요 한번도 안밧사요 저는 그... 안밧사 둘 다 안밧사요 나 왜 처음 들어갔지? 한번도 안밧사고 그래 안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네 여기까지 할게요 졸라도에 가고 학교에 가고 오후에 가고 TV에 가고 항상 왔다 갔다 하면 항상 피곤해요 늦게 내려오니까 텍스트하고 집 가야되 또 다음날 학교가 가자고 또 아저씨들이 말하고 결혼했어요? 학생이에요 저는 되게 감사하게요 요즘 많은 사람들도 보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너무 좋죠 되게 문화적으로 경험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되게 썰이 많아 썰이 많아 썰이 진짜 맛있겠다 나중에 결혼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아빠는 옛날에 조씨를 만났는데 니가 조씨를 알아? 나도 문화적으로 뭔가 좀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내가 외국인이라고 생각한 적 없었어 전화상도 비슷했을 것 아니야 많지 엄마랑 가끔 통화를 해 이제 링갈라라, 프랑스어로 할 때가 있어 그 애들이 쭉 보다가 나 전화 끊으면 와.. 너 방금 외국인인줄 알았다 막시네 그런 거 보면 애들이 나를 그만큼 없이 한국 사람이 생각하고 있구나 음악이 들어있구나 오우우 음식 왔어요 나와있어 떡볶이 촉촉하다 비주얼이 와 보이지 보이지? 보이지? 아... 맛있겠지? 맛있겠네 와 진짜 부족하다 매워 매워 매워? 약간 매워 약간 매워? 약간 매울때는 매콤하다 매콤 맞아 아 진짜 최고지 아 맛있다 내가 진짜 잘 먹는다 응 내가 6학년 때 매일매일 친구들과 학교 끝나고 편의되면서 불닭볶음면을 맨날 먹었어 진짜? 와 불닭볶음면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유튜브 시작했을 때인데 그때 6학년이었다고? 내가 끝났고? 2013년? 2013년 내가 6학년 내가 23년에 6학년이었어 가단아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졸라도 사투리도 소개해주고 역사까지 다 알려주고 정말 고마웠어 우리 형도 있어서 얘기하는데 물론 내가 한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와가지고 빨리 한국말을 아는 것도 맞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것보다는 얼마나 그 나라에 적응하려고 하는 마음도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 그리고 훈련도 얼마 안 됐는데 바로 한국말을 잘 쓰잖아 맞아 맞아 자기가 열심히 이 나라를 뭔가 배우려고 노력하면 그 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더 알려지려고만 해 특히 한국사람들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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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게 있으니까 마음이 갈리니까 빨리 한거야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거야 그게 없으면 30년 40년 살아도 똑같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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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 있더라고 나도 진짜 있어 너네 근데 진짜 멋있다 아우 땡큐 멋있다 칭찬해 칭찬해 땡큐 얼리 노력하는 것도 너무 멋있어 응 멋있어 진짜 이게 멋있는거야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엄청난 유튜브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게 너무 영광스럽고 에이 그리고 진짜 조씨 형보다 뵙고 싶었던 우리 형을 보니까 더해서 영광스럽고 또 와서 보는데 이렇게 항상 웃긴 이미지와 달리 잘생김과 조금의 머리큼이 있지만 잘생김과 열심히 한국에 적응하려고 하는 마음을 보고 너무 감동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보고 더 감동을 먹고 또 불러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나단TV도 가끔씩 찾아와서 봐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의미있는 영상을 많이 찍고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어떻게 끝나는지 알지? 오케이 다 같이 다 같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